처음 늘어봤어 아니요, 처음 늘어봤어 그리고 되게 병도 무슨 약병 같은 비상약 있잖아요 외국은 이렇게 비상약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약 같은 초코? 코코아? 뭐 그런 잼 같은 무화과 잼이랑 색깔도 비슷하고 간장 냄새 나는데 간장? 너 약 아니에요? 약 같은데 간장 맛 같아 간장인데 그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소이 소스인데 되게 완전히 오래 묵히 음,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버터 들어가니까 음 벨티마이터가 그 짭조름한 맛만 남고 음 역한 맛이 없어졌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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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 좀 힘들 것 같은데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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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음 맛있다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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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둘 다 짜갖고 내가 봤을 때 치즈 짠맛이 이거를 중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근데 벗터가 더 난 것 같아요 벗터가 값 벗터가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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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? 잘 쓰지? 맛있지? 같이 먹으니까 그.. 뭐지?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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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터 버터랑 빵 숟가락은 짱 나머지는 좀 짜고요 입맛에 숟가락에 그냥 파 먹는 거는 절도 못 먹을 것 같고 얘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돈 정도 사먹을 정도는 괜찮으세요? 돈 정도는 못 사먹을 것 같아 선물을 준 선물을 준 맞지 않을까요?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야! 장난치잖아 이거 구독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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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lgrim Bark